신차패키지로 입고된 그랜저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신차패키지 시공될 품목이 썬팅,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이구요 그 다음에 루프스킨 파노라마 썬루프가 빠진 이 루프인데 파노라마 썬루프와 흡사한 유리와 가장 흡사한 필름 타폴리에로 시공을 요청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가지 작업을 따로따로 시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가격이 255만원이에요 정상 가격이 근데 저희가 신차패키지로 이렇게 시공을 했을 때 패키지 가격이 지금 현재 195만원 할인해서 195만원이 됐습니다 약 23% 정도 할인이 적용된 거에요 그리고 이제 신차패키지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차량을 입고 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들어다니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고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업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신차패키지를 많이 작업하시는데 신차패키지 시공하는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차패키지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왜그냐면은 작업을 하는 재료들 자재들이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해요 근데 이제 저렴한 거나 기본적인 제품들을 갖다가 가격을 뻥튀기 시켜놓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척 하는 그런 나쁜 샵들이 있습니다 신차패키지를 하실 때는 그런 걸 잘 알아보셔야 돼요 구성되어 있는 상품들이 어떤 상품들인지 그거를 잘 알아보시고 시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 신차패키지 시공하실 때 모든 구성되어 있는 품목들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 또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받은 이런 제품들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신차패키지 중에서 선팅 시공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같은 경우는 신차패키지에 있는 기본 비반사필름인데요 비반사필름이 신차패키지로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하셔서 반반사필름으로 요리해 주셨습니다 반반사필름 시공을 하고 시공하기 현재 모습 전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모습은 선팅을 반반사필름 선팅을 시공하기 전 모습이에요 반반사 선팅이 완료가 되었고 완료된 모습 반반사 선팅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반사필름은 블랙인데 이렇게 약간 녹색빛을 띈 반반사필름이고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차량이 더 있어 보인다고 해야죠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반반사필름 저희꺼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이고요 스펙은 자외선 차단율 99.9%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프로세서가 틀려요 65에서 68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적외선 차단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실내에서 뜨겁다고 느끼고 안 느끼고 차이는 적외선 차단율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 이상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만큼 여름에 실내에서 훨씬 덜 뜨거운 그런 제품이에요 브리즈 윈도우 틴트 선팅 저희 그 골드 제품 그리고 다크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비반사와 반사필름 저희 취급점 그리고 시공점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이 필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가 유통 과정이 없어요 유통 과정이 없고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바로 생산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유통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굉장히 저렴하게 납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브리즈 윈도우 틴트 필름을 취급 시공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브리즈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리즈 윈도우 틴트 골드 제품의 색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조금 가까이서 찍었는데 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루프스킨 신차 패키지로 입구해 주신 것 중에 루프스킨 루프스킨 타폴리에 라는 필름으로 지금 시공이 된 거고요 타폴리에는 필름 수명이 약 12년 나옵니다 약 12년의 내구성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울고 갈 정도의 광택벽 거의 유리와 흡사하죠 그리고 시공된 유리막 코팅 듀라헬 더블 코팅이고요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필름이죠 경도는 9H 제품이고 유리막 코팅 스크래치 복원되는 듀라헬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복원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고 나니까 흰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광택력이 좋죠 맑고 투명하고 깊은 광택력을 자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열처리까지 다 끝낸 상태여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유리막 코팅이 가진 능력치를 최대치까지 끌어 올리는 게 바로 유리막 코팅이고요 유리막 코팅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유리 전체 유리 전체 발수 코팅을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전체 유리에 발수 코팅을 서비스로 해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레인저 차량처럼 신차 탁송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신차 검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차 패키지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선팅, 유리막 코팅만 하신다 또는 선팅에 유리막, 언더 코팅까지 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 원하시는 시공들을 의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인 제품까지도 의뢰해 주시면 그 가격에서 저희가 3%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소 20%에서 많게는 33%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33%는 얼마예요 엄청 할인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신차 패키지로 입고 해주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시공도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 직장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게 바로 신차 패키지입니다 근데 신차 패키지라는 조심해야 되는 상품이 사실 왜 그러냐면 저렴한 제품을 비싸게 가격만 올려놓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엔 다 저렴한 제품들로만 구성된 그런 신차 패키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낭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는요 국내에서 최고 좋은 제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받은 제품 뭐 최고다라는 제품들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딴 데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시공하고 난 후에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그게 바로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에 있죠 1688-2526 대표번호예요 무료 전화인데 전화 걸어주시면은 문의, 상담, 예약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더니우 그랜저 신차 패키지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라기보다는 지금 선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선팅 하셔가지고 여름철에도 좀 덜 뜨겁게 운행 하시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